네, 대전 동부 출신 장철민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는 회의감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장관님이 이런 태도를 지속하는 이상 이게 질문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사실 저도 의원은 초선이지만 그래도 국회에 10여 년 있으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거짓 선동이네, 무슨 날판이네 이런 얘기 들어본 게 아예 처음이거든요. 지금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진짜 구체적인 질의라는 게 의미가 있나? 장인님 지금 이 상임위의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좀 차분하게 책임감 있게 투명하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건 예를 들면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오전 내내 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아까 제가 정제성 부분에 비용 부분들에 대한 게 좀 로데이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중간보고 같은 것들은 있는 건 다 드립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걸 한번 요청드려볼게요. 지금 이게 9월 1일 날 국토보고서 일부를 제가 캡쳐를 한 건데 사실은 9월 1일 보고서 말고 앞에 보고서들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월 1일 보고서 보시면 실제로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양호하네, 뭐하네 밑에 이제 예타하니 경제성이 불리하고 대안이 경제성은 보통이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대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공사비나 보상비를 보니까 대안이 공사비랑 보상비가 다 늡니다. 그런데 경제성에 대해서 더 좋은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고 봤더니 기타비가 1,300억이 내려간대요. 기타비가 뭐길래 이렇게 내려가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국토부가 이게 궁금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나는데 경제성이 좋아져? 기타비를 줄여서? 그런데 기타비라는 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타비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답도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지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죠. 자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분명히 장관님께서는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하겠다. 그래 있는 원자료 다 주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이거에 대한 해명을 저희 보좌진들이 받고 있지 못하고 지금 말씀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장관님이 얘기하시는 투명성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고 정말로 의도대로 원하시는 것들만 그리고 정말로 이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의혹 제기조차 거짓 선동이라고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일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에게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들어오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중간 단계에서 대통령처가 게이트라고 하려면 이게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했는지 아니면 이 용역이 하는 과정에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인지를 해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체를 잘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게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했구나 이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답을 정해놓고 잘하고요.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고 민주당도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혹 제기는 분명히 가설을 제기하고 게이트라고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점검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저희는 다 설명하고 자료 다 드릴 테니까 민주당도 게이트라고 답 정하지 말고 장관님, 장관님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이게 게이트라고 지금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이거 보이려고 지금 써놨습니까? 분명히 아니 처음에 저희도 그런 의문을 들었죠. 김건희 일가가 특히나 장모, 부모, 가족해서 부동산이 많구나. 그러면 과정을 살펴보자. 이 용역이, 지금의 과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답을 정해놓고 했는지 아니 그래서 제가 따져보고 싶었어요. 자료 다 듣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료의 근거에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국토부에서 안 주시니까 지금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정말로 무슨 야당을 거짓 선동화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정치 피커부터 좀 빼십시오 그러면 국민들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이 용역이 답을 정해놓고 한 용역인지 아니면 정말로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구체적인 자료로서 확인해보자 라고 사실은 지금 이 상임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장관님께서는 사실 그런 태도는 아니시거든요. 이거 동의합니다. 저도 그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 9월 1일 보고서에 결론이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럼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아니 제가 기탑이라는 게 다섯 가지 법 위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드린다고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주시면 되지 이건 장관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섯 가지 법 위반이요 제 생각엔 거짓말하시는 건 장관이고요 선동하고 있는 거는 장관님입니다 백지마다 선동이죠 장관이 다섯 가지나 법을 위반했으면 탄핵해야죠 아니 정말로 아니 정말로 제가 뭘 선동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기탑이에 대한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게 장관님입니까 저입니까 장관은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장관은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시작할 때부터 정말로 너무 회의감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 선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고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의혹이 해소되고 어떻게 실체적인 진실로 저희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로 지금보다 이렇게 그냥 경쟁만 하는 3위가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권 그리고 확실하게 아주 다양한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예관계자들 다 불러서 정말로 정말로 선서 법적인 관한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고자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문의 같은 상위는 완전히 무효하다 앞으로 이 정도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십시오 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예 장철민 의원님 너무 뭐 고함치고 하지 마시고 예예 장관님 이상한 얘기하니까 그게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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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께서 게이터라고 장철민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예 자 제 주의시간이니까 예 잠시만 그 의사진행 잠깐만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 시간 세팅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회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또 지적을 하거나 그러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분을 고스란히 드릴 테니까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우리 장철민 위원님이 지금 이의제기를 하신 거니까요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